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가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년과는 다르게 전세 대란이 올 가을에는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평균치가 그렇다는 곳이고 지역별로는 제각각일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곳, 그 지역에 맞는 전략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오늘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출발할게요. 부동산 이슈 포커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합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할게요. 이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빨리 연락주세요. 전화 2077-6356번 열어놓을 거고요. 02-545-7988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점검 드릴게요.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부동산 이슈를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확인하러 가시죠. 최근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는 날씨만큼이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합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오늘은 경기도 주택시장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서울 지역만 봤죠. 왜 우리 지역은 안 봐줘?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오늘은 이제 경기권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 텐데요.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봐요. 네, 일단은 경기권에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들이 조금 변화를 주고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송을 통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지는 지역들, 또 입주 물량이 좀 적은 지역들에 대해서 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도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굉장히 공급이 많았던 지역들, 시장이 좋았을 때 이렇게 갔던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지역들과 또 좀 적은 지역들은 상당히 틀린 양극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권에서는 서울을 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경기권이 있지만 일단은 남북권과 북부권 지역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 많은 수요 대비 공급 물량 이렇게 따지죠. 그런데 공급 물량이 굉장히 과한데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좋은 지역도 이런 얘기들도 제가 많이 드렸죠. 그래서 공급이 많았던 지역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데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면 일단 북부하고 남부하고 좀 나눠보면 일단 북부권이라고 하면 일단 일산이나 파주, 또 왼쪽으로 해서는 김법권도 있겠고요. 또 오른쪽으로 해서 의정부권, 이런 쪽은 경기, 서울의 북부권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남부권이라고 한다면 수원을 비롯해서 용인, 또 아래쪽으로 동탄이라든가 또 평택 이런 지역들이 남부권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 이런 차이를 갖고 좀 나타내는데 지역이 어디가 좁고 나쁘고 떠나서 일단은 공급 물량이 좀 쏟아지는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양상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부권에서 지금 작년 12월 대비해서 이렇게 매매가 변동에 대한 걸 한번 좀 따져보면 일단 김포라든가 이런 지역은 매매가 상승률이 한 3%대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정부도 2.9%, 또 파주도 2.4%, 고향이 한 2%대. 이렇게 지금 매매가가 작년 12월 대비해서 비교해봤을 때 1년 동안 가격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부권은 매매가 상승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한 1.9%, 화성 마찬가지고요. 평택이나 용인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에서 상승폭은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남부와 북부와 매매가 차이도 역시 공급량이 좀 따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전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지금 작년 12월 대비해서 변동을 좀 보면 마찬가지로 북부권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파주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상승했고요. 의정부, 김포, 고향 이런 순으로 해서 전세가가 좀 상승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권에는 조금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조금 수요층이 있었죠. 그래서 2.6% 올랐고 수원이나 용인 0.7%, 9% 이렇게 상승을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세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화성인데 동탄 2지구가 들어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전세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이렇게 제일 크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4개월째 전세가가 지금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래쪽 공급 물량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공급 물량이 많은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다 약세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가 좀 낮고 또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공급 물량도 우리가 올해와 더불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2017년도 올해 전국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한 30만 7만 가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44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많은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봤을 때 한 해 평균 약 한 30만 가구가 조금 적게 29만 4천 가구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와 내년 훨씬 뛰어넘는 입주 물량이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한 군데 골고루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권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권에 올해 입주했거나 앞으로 입주가 남은 곳이 지금 한 약 12만 가구가 좀 넘습니다. 12만 5천 가구 정도가 되고. 이 가운데서 남북권이 한 5만, 지금 수도권 아래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북권이 한 5만 가구 정도 입주를 지금 했거나 또 앞으로 남겨놓고 있고. 또 북부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절반밖에 되지 않죠. 한 2만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매가, 전세가 거듭 얘기하지만 차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일단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44만 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비해 경기도가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약 한 17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17만 가구 중에서도 남북권, 지금 남쪽 지방 아래쪽으로는 수도권 지역에 이쪽에는 약 한 6만 세대 이상이 지금 입주를 내년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실질적으로 북부권의 내년에 입주 물량이 약 한 3만 가구가 좀 넘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도 남북권과 북부권의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굉장히 양극화를 보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를 갖고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경기도권. 우리가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공급량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어느 지역, 어느 도시가 가장 입주물량이 많고 또 이런 어떤 공급 물량이 많은 곳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 경기권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또 그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그 지역과 인접한 서울 지역들도 외곽에 좀 이런 지역들은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매도를 생각하거나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입주 물량과 좀 대비해보는 이런 형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는 이런 방법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관심을 두고 계신 물건이 꼭 한두 거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물건들 저희 쪽으로 접수하시면 점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를 이어가셔도 좋아요. 모레 세미나 열려 있습니다.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송상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종목별 신층 분석 나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빨리 전화를 받으러 갈게요. 오늘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셨을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로 가볼까요? 저 방배동 방배우성 아파트요. 방배동 방배우성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관심 두고 계신 곳?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도하고 판교 쪽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지 문의드리려고요. 혹시 판교에 한번 서치해보신 그 곳이 있을까요, 아파트가? 보뜰마을, 실산지, 휴먼시아, 엠파트요. 휴먼시아, 보뜰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엠파트. 네,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일단 현재 방백우성 먼저 가봐야 되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저하시기 바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백우성에 거주하시는데 이제 어떤 주거이전 목적으로 가시나 봐요. 아, 예. 투자 겸 실거주로 해서 방백우성을 올해 매수했는데요. 올해 매수했어요? 네, 올해 매수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저희 친정이 분당인데 그렇다 보니까 판교로 이사가는 게 더 투자로 좋다고 보면 이사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군요. 결국은 어쨌든 일단 투자 목적이 좀 더 곁들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경기도 분당이나 판교권으로 이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지금 사신 집을 전세를 놓고 가냐 아니면 또 매도하고 이쪽 가서 사냐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가구 1주택자들은 예를 들어서 집값이 이렇게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는 걸로 별로 신경을 안 쓰여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집이 오르고 내가 그걸 비슷한 여건에 있는, 여건이 비슷한 조건에 있는 아파트로 옮긴다고 하면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오르면 저쪽도 오르고 또 내가 내리면 갈 곳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좀 더 높은 곳이거나 이렇다면 조금 얘기가 틀려지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판교나 일단 분당 지역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이 그렇게 지역적으로 지금 방배 우성보다 그렇게 빠지거나 이런 지역은 악인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각도로 보는 거죠. 만약에 분당이나 판교 쪽에 거기도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당분만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쪽에 만약에 오래 거주하실 것 같다 그러면 매도하고 가시는 게 더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가치를 여러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원칙은 일가구, 일주택은 비슷한 여건소에 간다 그러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설명드릴게요. 일단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방배 우성 사당료가 역세권으로 참 좋잖아요.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 판단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와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하고 어떤 게 더 낫겠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경기도권 어떤 지역마다 틀리다는 얘기 잠깐 들으셨죠, 방송에서.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볼 때는 서초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방배 우성이 입지 여권도 좋고 녹지 공간도 뒤로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실수, 거주하기도 굉장히 좋은 데인데 최근에 거래가 좀 있고 오른 거는 전반적인 상승장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뒤쪽으로 지도를 좀 저희가 좀 크게 보면 우리 뒤쪽으로 가면 남태령고개 넘어서 또 아래쪽으로는 또 과천이잖아요. 과천 지역이 또 이주를 또 하고 그랬거든요, 재건축 때문에. 지금도 할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천에 이주 수요도 좀 있었고 그래서 거래가 조금 더 활발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이 사당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당동 근처는 변화가 많이 생겨요, 방배동 쪽은. 아시겠지만 우리 방배 우성은 아래쪽이지만 이수혁하고 내방, 방배 이런 근처로 해서 사당 근처로 해서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거주하시면. 그래서 한 5년에서. 네, 그래서 옆에 세 아파트. 한 10년 정도? 네? 어떤 거?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이제 샀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판교도 그렇게 많이 발전하면 판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 방배권 주변에 지금 뭐 5구역, 위로 6구역, 7구역 많아요. 여기 뭐 13구역도 인근에 바로 13구역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앞으로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정도 흐른다면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같이 분위기는 좋아지지만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 방배권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지금 방배우성하고 입지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입지가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연차가 좀 오래됐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9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30년을 다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25년, 27년 된 거니까. 그래서 참 애매하다는 거죠. 새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파트하고 연차가 많이 나면 일단 같은 조건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시장에서 경험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조건이.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차가 좀 오래돼서 전세가가 좀 낮죠? 네, 전세는 낮고. 네, 왜냐하면 오래돼서 그래요,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현재 매매가 얼마가요? 알아보셨나요? 매매는 한 8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8억에서. 네, 전세는? 전세는 한 5억에서 6억 사이 하는 것 같아요. 네, 5억 대 정도 가죠. 그러면 우리가 3억에서 한 3억 5천 그 정도를 갖고 지금 여기에 계속 투자를 놔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앞으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시간을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겠는데 5년 이상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보다 상승폭이 투자금 대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층이고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역 자체는 서쪽으로 해서 나쁘지 않은 곳이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정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지역 쪽으로는 좋지만 이 아래쪽 아까 판교 얘기했죠?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도. 판교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동판교 쪽에 지금 진행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뜰마을 말씀하신데 판교역 근처. 판교역 근처 주변으로 해서 판교 쪽 시세를 끌고 가는데 이 판교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도 후재가 많이 남았어요. 위쪽으로 해서 지금 제이테크노밸리도 지금 조성이 될 거고 또 지금 기존 어떤 판교역 주변으로 동판교는 교통여건과 업무 시설 또 여러 가지 또 학군, 보평학군이라는 또 학군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웬만한 서울보다 더 비싸요, 그렇죠? 네, 지금 더 보폐하지, 이상할 수 있어요. 네, 평등가가 경기도인데도 더 비싸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판교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배 우선을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좀 단기적, 단기 한 4, 5년 이 정도로 본다 그러면 판교 쪽도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거주 쪽에 무게를 두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옮기신다면 조건은 비슷하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간다면 판교 쪽 옮기는 거 나쁘지 않고요. 또 서판교 쪽도 동판교보다 가격은 좀 싸지만 서판교도 지금 앞으로도 상승 여건 폭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또 분당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임해라든가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미금역 근처 있죠?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는 좀 오래됐지만 여러 가지 신분당선의 개통 또 호재도 또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지역적으로 나쁜 곳은 아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판교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찬성 의견 드립니다. 많이 높아 있는 것 같지만요. 항상 그 지역 내에서 시세를 끌고 가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선이 될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는 여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두 무대 중에서라면 판교 쪽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개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 이해되셨죠? 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나중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또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강남구 도곡동 도곡 1차 아이파크 전세 거주 중인데요. 네.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거주와 시세 차익 목적으로 지금 거주 중인 아이파크 투자하는 데 메리트가 아직 남아 있는지 궁금하고 또 여기 또 물량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역삼럭키 아파트 30평대 중의 하나를 좀 고려 중인데 투자 시점이랑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실 테고 많이 올랐죠. 그렇죠? 최근 몇 달 사이에 더 올라가던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서초에서 이제 또 강남으로 가네요. 이거 세브란스병원 옆에 거기 얘기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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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파크 1차 렉슬 옆에. 네. 네. 지금 얼마가요? 32평 알아보신 가격은? 지금 아이파크 지금 남양동 방향에 따라 좀 틀린데요. 대략. 네. 한 12억 정도가요. 12억 정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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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강남권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12억 정도가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고 역삼동 럭키 아파트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연차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또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곳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젊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 아이파크 쪽이 낫지 않겠나. 도구옥동 아이파크 1차 이런 데는 나쁘지 않게.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냐. 앞으로 실 거주하면서 조금 상승 여건이 남았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남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입지는 지금 조금 렉슬보다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아시잖아요. 대단지에 아무래도 또 여기 역세권 렉슬은 또 갖추고 있고 또 여기하고 거리가 조금 애매하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있고 소규모 단지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입지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지역의 간단한 여건이고요. 제가 혹시 방송 보고 계시나요? 지도 좀 한번 볼까요? 볼게요. 강남권을 우리가 좀 크게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도구옥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지역의 자체적으로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남을 전체적으로 크게 좀 봐야 되는데 과거에 강남이라고 하면 한강 근처로 압구정 쪽에서 이렇게 시세를 주도하고 갔어요. 그다음에는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도구옥 대치동이 지금 주상복합이 또 들어있고 재건축을 통해서 시세를 끌고 갔었거든요. 지금은 지금 반포권이에요. 반포권이 굉장히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시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또 개포가 또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반포나 개포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옥동에 있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반포나 개포가 오르지 않는데 혼자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가격 균형선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반포나 개포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지금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의 위축,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세다 아파트 공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곳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반포나 개포가 좀 더 오르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뒷받침하는 거는 악구정이라는 이런 지역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면 공급이 좀 원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강남권의 아파트가 조금 더 강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넥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장단점에 의해서 가격대가 좀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선으로 해서 좀 더 상승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강남을 크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남에서는 항상 아니면 강남권이 아니고 어떤 송파나 서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시세를 끌고 가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세 균형선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주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지역이 좀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금 현재 가격, 평당 가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 변수라든가 정책의 변수 여러 가지는 또 따져봐야 될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상승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곳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거주하신다면 매도 쪽으로, 매수 쪽으로 한번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영선이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SNK 자산관리 송상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팔석 대표, 정연근 이사와 함께하는 날이네요.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는 02-2077-6355번으로 전화를 받을게요. 알차 백이 물건들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다가 언젠지 전화를 주십시오. 투자 포인트 먼저 챙겨라 가겠습니다. 정연근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월세 수익률과 공시률이 낮고 월세 수익률이 보장이 되면서 차후에 가까운 근거리에 개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곳 자체는 상업지 기반으로 돼 있고 고밀도 상업지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을지로 라인 같은 경우에 세운 상가가 재정비를 하면서 주변 일대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업무 단지들이 속속들이 계속적으로 신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 개발과 그리고 상위에 끊임없는 수요, 바로 동대훈 패션타운이죠. 동대훈 패션타운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면서 대형 쇼핑몰 바로 앞에 높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과도 가깝고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 공시률 면에서 완벽하면서 개발 차이까지 거둘 수 있는 완벽한 역세권 1분짜리 건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광희동 물건 열어볼 거고요. 양팔석 대표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어느 지역입니까?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두 곳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전철 노선 하나, 한 개 노선이 추가로 개통을 하게 되면 보통 집값이 20%에서 30% 뛴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곳에는 앞으로 자그마치 6개 철도 구간이 건설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올라갈 것이요. 그것이 정말 끝도 한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현재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역 주변인데요. 이 청량역은 GTX 2개 노선, KTX 2개 노선, 경전철 1개의 분당선, 연장로선까지 총 6개의 철도망이 새롭게 확충되죠. 그러면서도 여기는 고밀도, 바로 균형발전 촉진지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전동답신리 뉴타운 있죠. 개발이면 개발, 철도망이면 철도망.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되면서 전철역에서 불과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 바로 전동동 자세대주택과요. 두 번째는 강남 하면 뭐니뭐니 해도 강남대로축과 영동대로축이 앞으로의 개발 이슈죠. 그렇습니다. 이 강남대로축에서 가장 중심축에 있는 곳이 바로 논현1동, 신논현역과 논현역 주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매물이 귀합니다. 그곳에 제가 오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두 곳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볼까 하는데요. 동대문구 불권 먼저 열어볼까요? 전동동 함께 가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동동 다세대주택 살펴보겠습니다. 1호선, 경의 중간선, 청명리역에서 걸어진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중고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반석 대표와 함께할게요. 일단 청양리역 근처라고 하는데 그 근처가 전동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청양리역이 워낙 커요. 그런데 바로 길 건너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도보로는 3분, 2분 걸린다고 하지만 실제는 도로 건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바로 위에 서울시립대가 있고 또 아래쪽에는 전동답식리 뉴타운과 바로 균형발전 촉진지구인 청양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를 와서 보시면 여기는 앞으로 종상향 내지는 종전환이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야말로 입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 청양리역에서 불과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불과 초역세권 입지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이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정말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6개 도선이 새로 들어선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뭐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년 2월에 뭐가 열립니까? 평창올림픽이 열리죠.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다음 달 중순경이면 올림픽선이란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KTX 노선이 바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곳 청양리가 바로 그 가치를 크게 증대해 줄 수 있는데 인천공항에서부터 오죠. 청양리를 지나서 평창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강릉까지 이어지는데 불과 청양리역에서 1시간 반 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이 KTX 노선을 통해서 강릉도의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죠. 동서 KTX, 바로 춘천을 통해서 속초로 가는 2개 노선인데 KTX만 2개 노선, 그리고 두 번째가 GTX, 수도권 광역급행열차가 ABC 노선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B 노선, 송도, 인천 송도서부터 청양리까지 C 노선, 의정부서부터 청양리를 거쳐서 군포까지 이어지는 C 노선, 즉 B 노선, C 노선 2개 노선의 GTX 정류장이 바로 이곳 청양이란 점. 세 번째는 경전철, 면목 경전철이 이미 확정돼 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분당선 연장 노선이 있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36개 정거장에 왕십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8월이면 청양리역으로 연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 가치, 청양리의 주변의 개발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청양리의 균형발전축신지를 통한 청양리 4구역, 5구역 개발에 따른 588 지역에 바로 초대형 높이, 65축 높이 6개 동과 백화점, 이런 쇼핑몰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2030 서울플랜의 7광역 중심주이자 동부청과 시장이 이미 착공을 준비하고 있죠. 펜스가 닫혀놨는데 여기 60개 층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올 만큼 주변이 그야말로 마철루로 변하는 그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됩니다. 개발 조감도를 보니 정말 청양리도 정말 많이 바뀌겠는데요. 그 중심에 저희가 지금 점검드리고 있는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건물 궁금하죠. 혹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불안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이미 10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매물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총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포인트. 바로 대지 지분이 자그마치 7평입니다. 아마도 투룸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대지 지분이 5평 내지는 3평. 상업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적은데요. 심지어 상업지역 같은 데는 1.5평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지 지분만 7평. 앞으로 종상행위나 종전환이 될 때 그같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코너입니다. 10m, 6m 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당연히 비싸겠구나. 느끼실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고요. 5층 중에 2층에 위치했습니다. 남양구조고요. 투룸 다세대주택, 즉 방두기의 거실 별도로 구분된 가치.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옵션으로 주어지고 특히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임대, 임차, 시설 관리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전농동 다세대주택 살펴보고 있고요. 중고 완료됐습니다. 매매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표님? 매매가격이 착하죠. 땅 지문이 7평, 주변 시세가 현재 2300에서 2500, 현재 10m, 6m 도로면 이 정도 충분히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2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임차, 2억 1만 원 이미 임차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투자죠? 2천 5백만 원, 묻어두십시오. 2억 3천 5백만 원, 앞으로 철도망, 균형발전 촉진지구, 그리고 뉴타운이 개발이 될 때 그 가치는 앞으로 4년 뒤에 매도를 놓고 보면 현재의 신당동 주변의 가치, 즉 3억 전후를 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높은 시세 차이, 실투자비 대비해서는 정말 아주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입지가 빼어난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월세가 낮은 지역이 아닙니다. 경동시장, 이런 주변 지역에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요. 보증금 월세 2천만 원에 90만 원,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7천 5백만 원을 하시게 되면 대출이자 전부 빼고 550에서 600만 원의 수익 얻는 매물 되겠습니다. 네, 가격 한번 참고해 볼게요. 끝으로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어떤 거 볼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지역에 보시면 한번 꼼꼼히 짚어보시면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낄 수 있는데 현장 확인해서 임차 수준 그리고 매매가 수준을 꼭 확인해 보시면 정말 저렴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물건, 동대문구 전농동 물건 저희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화 마구마구 주세요. 궁금한 사항도 확인하셔야죠. 2077-6355번 저희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갈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광희동 다세대주택입니다.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예요.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정연근 이사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1분 거리이면 정말 여기로 붙어있는 건데요? 그렇죠. 역에 있는 바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 바로 뒷 건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APN플레이스라고 상업시설이죠. 쇼핑시설인데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과의 거리도 가깝지만 대형 쇼핑몰들이 몰려 있는 사거리 주변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중구 쪽에 신당 지역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이렇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기점으로 가까운 물건들은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특징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부근에는 물건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광희동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일지로 라인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시작된 곳, 광희동이고 역에서 이만큼 가까운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동대문 패션타운과 인접성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차 수요,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많이 받으려면 동대문 패션타운과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PN플레이스 그리고 위에 있는 상단에 소매와 도매 약 20만 명의 인구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 면에서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 최고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연금형 부동산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 지역, 중구라인, 동로구 라인은 과거부터 상업지가 많고 주거 지역이 굉장히 부족한, 희소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똘똘한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좌측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있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들부터 얼마 전에 지은 왕십류타운까지 있기 때문에 인구 집중 효과가 뛰어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거리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DDP도 멋지게 들어섰고 청계천 다 개발됐고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는 건가요? 일단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효과가 엄청납니다. 한 해에 여기서 15조 정도가 자금이 돌아가고 있을 정도로 경제 효과가 좋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동대문 패션타운 같은 경우에도 20만 명의 인구 수요. 가게 수로만 해도 2만 3천여 개의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 수가 아니라 가게 수가 2만 3천 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근무 환경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익형 매물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업무 지역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가격점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는 것도 아니고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임차 기간을 늘려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개발점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매가도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률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가를 올릴 수 있는 소식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가장 가까운 쪽에 신당 역세권 주변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입지 규제 최소 지구 첫 번째 순위 지역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70년대에 형성되었던 중앙시장인데 이곳 후면까지 하면 상업 라인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가락동이라든가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모두 새롭게 세단장을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심이면서 이미 왕십류타운도 완성이 됐고 또 좌측에 있는 동대모 패션타운도 계속적인 확장하는 세를 이뤘기 때문에 이쪽 사이에 있는 가장 노후된 이 시설 플러스에서 바로 좌측에 또 뭐가 있죠? 세운 상가가 있습니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을지로 라인 가보시게 되면 타워크레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새로운 업무 복합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진입이 됩니다. 이 도로 을지로 라인 자체가 새로운 상업 빌딩들로 가득 차게 되는 프로젝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약 1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또 새롭게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인구에서 추가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주거 지역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매물, 그중에 우수한 역에서 가까운 지역의 건물만이 나중에 큰 매매가 차익 거둘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동대문시장의 특성상 상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먼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제 터저를 자리 잡고 싶어 할 텐데 건물 궁금해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네, 본 물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다른 역이 아닙니다. 2호선, 3호선, 5호선 다 다니죠? 여기 또 좀만 걸어가면 6호선까지 있습니다. 쿼드러블 역세권 도보 1분이면서 거기 대형 쇼핑몰, APM플레이스, 그리고 롯데피트인 바로 뒤에 있습니다. 1분짜리고요. 그리고 본 건물 10층 건물 중에 3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10층 중에 다세대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똑같습니다. 일반 주택이랑 똑같고 그리고 사용감은 오피스텔같이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투룸형으로 돼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있고 남서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 하나 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건물 바로 대형 쇼핑몰 뒤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진입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동 다세대 주택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형으로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격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맥가겠죠. 투자하기 좋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가격 형성점이 높고 가치에 비해서 높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까운 다른 브랜드 건물들을 보게 되면 거의 3억 중반대의 가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그런데 3억이 안 되죠. 이번에 3억 이상부터는 자금주초 조사에서까지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본 물건은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2억 9,800의 가격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 일반 주변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2억 5천, 6천 정도 시세가 됩니다. 본 물건은 여기서 가깝고 또 10층의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2억 7천, 8천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게 들어가면 2천, 많이 들어가면 한 3, 4천,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서는 다른 지역, 압도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2, 3천 보증금에 월 100에서 110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큼 가깝고요. 수익률 면에서 압도적이면서 공실률을 낮춰갈 수 있고 매가가 강남보다 4, 5천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도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정도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형성점은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다른 브랜드 건물들이 3억 중반대 이상을 이미 달렸기 때문에 최소한도 단기간 내도 3억 중반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의점도 한 가지 챙겨볼까요? 어떤 점 생각하면서 움직일까요? 네, 일단은 본 물건지 주변으로 신당 역세권 그리고 약수 역세권 주변에 다세주택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우량한 매물들, 이럴 때일수록 여기서 가까운 쪽으로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비역세권과 역세권의 차이, 디커플링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 아마 5년 정도 뒤면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투자에 나서시고 월세 수익 그리고 전세 수익, 아무리 시세 차익만 노리신다고 해도 월세 수익률이 잘 나오는 동네에 잘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광희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 번 화면 통해서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논현동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 점검 드릴게요.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선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8년 7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이고요. 그 중 3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9,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논현동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종종 들리고 있죠? 이번에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입체적인 특징부터 살펴주세요, 대표님. 전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4개 노선에 신분당선 연장까지 치면 5개 노선이 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두 도보로 활용하고 여기는 4곡지점이 전부 전철역입니다. 어디든지 제일 멀어봐야 10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그 가치가 증대되는데 이미 유명 연예인들이 매집을 시작했어요. 속속 진입을 하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논현 일동입니다. 이 주변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2주면 2주, 경보고속도로 지하와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요. 현재 신도년역에서 도보로의 한 8, 9분 그리고 전철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로의 한 6, 7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이 양쪽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전철 7호선, 앞으로의 9호선과 더불어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노선이 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청라 신도시부터 어디까지요? 바로 옥정, 양주에 있는 옥정 신도시까지 연전 노선들이 되게 되면 7호선의 시대와 더불어 9호선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때 그 중심축에 서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여건 지니고 있고요. 앞으로의 가치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미래 가치, 이 물건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만한 호재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노년 일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좋은 매물들이 없죠. 여기는 무궁무진한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신반포 지구의 만 6,300세대 2주 이미 벌써 시작했고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경보고속도로의 지하와 더불어 미래 가치가 탁월하게 되는 그 가치, 거기에 주변 상부에는 공원과 상업 지역을 개발하죠. 바로 17만 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철구호선의 연장 노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고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이미 착공했죠. 강남역부터 신사역까지 되는데 이곳 바로 노년 일동이 그 최대의 수혜지가 될 것인데요. 이런 개통이 맞물리게 되면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나는 전철 신논현역 그리고 전철 논현역은 현재 강남역 수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땅값은 주변은 강남역 주변의 같은 조건일 때 6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그 가치가 신논현역부터 논현역까지의 복합 개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영동대로의 지하도시 그리고 통합 개발과 더불어 최대 규모의 개발이라고 하는 국제개발 복합지급. 마지막으로 현대 롯데 7성 부지의 개발 같이 거기다가 차병원 4거리, 의료특화거리. 정말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할 정도의 개발 호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저희가 점검 드리는 물건이 지어지는데요. 아직 여유가 있네요. 준공 완료되려면 어떻게 지어질 전망일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강남이니까 하나하나 기본으로 꼼꼼하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요. 내년 7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5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강남 수준이 이미 상당히 럭셔리하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여기는 투룸입니다. 방 두 개의 것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당연히 강남 수준에 맞게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여성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보안시설에 아주 강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그런 보안시설과 더불어 엘리베이터가 바로 지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그런 커뮤니티 시설과 더불어 주거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 5층 중에 3층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 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살펴주세요. 이 강남 지역에서 정말 신논연력과 이런 전철역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가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 만큼 그 가치가 탁월한데요. 여기는 매매가는 3억 4천 5백만 원, 임차 보증금이 2억 9천 5백에 3억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비는 불과 4천 5백에서 5천만 원. 자, 묻어두십시오. 여기는 신문당선 연장 노선만 개통한다 그래도 그 가치가 탁월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노년역과 신논연력이 더불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되면 현재 그 가치가 탁월합니다. 자, 가격 대비. 현재 강남역, 강남 주변에 아파트값이 평당 분양값 보통 5천 5백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라로, 빌라 다세대로 가격을 환산해 보면 60% 내지 70%의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50%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60에서 70%가 되려고 하면 이 정도의 분양평형이라고 하면 이미 4억을 넘어서야 되는데 불과 3억 4천 5백만 원.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서 실제로 전세로 투자 시에는 4천 5백에서 5천만 원. 대출 활용하신다면 월세 충분히 가능하죠. 3천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약 8천 5백에서 9천만 원. 그러면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6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노년동 물건, 매수하실 때 유의적. 간단하게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요? 꼭 주변 지역 가서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십시오. 정말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가치가 있고 또 내가 팔고자 할 때 황금성 또한 갖춰질 수 있는가라는 점을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물건 강남구 논현동까지 저희 다녀와 봤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 일정도 좀 체크해 드려야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2077-6355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물건에 대한 정보도요. 전화 주세요. 방송 이후에도요. 2077-6355번 계속 열어둘게요. 오늘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 연구소 정연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